열여섯 번째 왕자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자 태평왕은 그만 왕위에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난 너무 늙었어. 이젠 쉴 때가 되었어. 다행히 태평왕에게는 스물두 명이나 되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똑똑하고 용감한 왕자들이었지요.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나 나라가 침략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라면 가장 용감한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왕의 왕국은 이웃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화합하지 않을 때라면 가장 덕이 많은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화합하며 사이좋게 살고 있었지요. 가뭄이나 홍수가 되거나 전염병이 돌 때라면 과학과 의학에 관심있는 왕자에게 물려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몇 년째 풍년이고 전염병도 돌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이럴 때에도 백성을 위하는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텐데 그런 왕자가 과연 누구일까 태평왕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태평왕은 곧 스물두 명의 왕자들을 불렀습니다. 왕자들아 지금 당장 궁궐 밖으로 나가거라 나가서 실컷 세상 구경을 하고 오너라 단 다시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너라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먹여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자들은 곧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떤 왕자는 산으로 떠났고 어떤 왕자는 바다로 떠났습니다. 어떤 왕자는 추운 나라로 갔고 어떤 왕자는 더운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열여섯 번째 왕자는 궁궐에 남아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구해오지 못하면 어쩌시려고요? 유모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다른 왕자님들처럼 왕자님도 우선 떠나보세요. 다니다 보면 맛있는 걸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떠나라고?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자님 그만 일어나세요. 밤에 잠을 자는데 요정이 날아와 열여섯 번째 왕자를 깨웠습니다. 전 왕자님이 고민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왕자님을 돕기 위해 숲에서 날아왔어요. 날 돕기 위해 왔다고? 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아바마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쌀이에요. 다른 건 두세 번만 먹으면 싫증나지만 쌀은 그렇지 않잖아요.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쌀을 준비하세요. 콩과 돼지고기와 가진 양념도 준비하시고 참 바나나인 몇 장과 가늘게 쪼갠 대나무도 필요해요. 쌀, 콩, 돼지고기, 가진 양념, 바나나, 잎사귀, 대나무라? 열여섯 번째 왕자는 잊지 않기 위해 요정이 하는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서 익히세요. 그걸 절구에 빠와서 가운데가 볼록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콩과 돼지고기로 속을 만들어 넣은 다음 바나나 잎으로 싸서 네모난 모양으로 꾹꾹 누르세요. 그걸 대나무 끈으로 묶어서 하루 동안 익히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답니다. 설명을 마치고 요정은 포로롱 날아갔습니다. 잠깐만! 열여섯 번째 왕자는 요정을 잡으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열여섯 번째 왕자는 침대에 앉아 요정이 한 말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통하게도 모두 생각이 났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그것을 유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만 들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나도 요정한테 들을 때 침을 삼켰는데. 열여섯 번째 왕자는 유모와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대로 맛을 낼 때까지 계속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왕자들이 하나둘씩 궁궐로 돌아왔어요.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같이 신기한 재료들이었어요. 마침내 태평왕이 왕자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 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느냐. 왕자들은 가져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자신 있는 표정들이었어요. 이건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캔 전복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왕자가 전복 요리를 올렸습니다. 괜찮군. 하지만. 태평왕은 맛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가장 높은 산속에서 나는 버섯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이것도 괜찮군. 하지만. 두 번째 왕자의 요리에도 태평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열여섯 번째 왕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 넌 궁궐밖에 도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 봤느냐. 전 쌀로 만든 떡을 준비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바나나 잎사귀에 쌓인 둥근 모양과 네모난 모양의 떡을 내놓았습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상징하며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왕자는 대나무 끈을 풀어 연하고 차진 떡을 꺼내 대칼로 잘게 잘랐습니다. 태평왕은 먼저 네모난 떡을 한 조각 먹어보았어요. 오, 태평왕이 다시 한 조각 먹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조각, 또 한 조각 하더니 전부 다 먹었습니다. 도대체 쌀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느냐. 태평왕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재료와 만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나타나 가르쳐 주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유모와 함께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의 설명을 듣는 동안 태평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요정이 가르쳐 주었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지요. 그것은 하늘에서 열여섯 번째 왕자를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열여섯 번째 왕자의 둥글고 네모난 떡이다. 마침내 태평왕이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곧 열여섯 번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둥금떡과 네모난 떡은 금방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떡을 먹으며 백성들은 맛있는 음식을 가르쳐준 열여섯 번째 왕자를 고마워했답니다. 두 마을의 시비꾼 넓적 마을은 마을 모양이 넓적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넓적 마을에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달려드니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멀찌감치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에, 다른 마을로 이사 가야지. 마침 긴 마을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긴 마을에도 그와 똑같이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사람들이 따돌리자 이사 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넓적 마을이 살기 좋다는데 그리로 가야지.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건들건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먼저 넓적 마을 시비꾼이 긴 마을 시비꾼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남이야 어딜 가건 말건 그러는 댁은 졸랑졸랑 어딜 가는 거요? 그 말투에 그들은 대번에 상대를 알아보았습니다. 댁은 넓적 마을의 시비꾼? 댁은 긴 마을의 시비꾼?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반갑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넓적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오? 난 긴 마을로 가는 길인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럽시다. 마침 가까운 곳에 농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외양간 청소와 소먹이는 일이 있는데 할 텐가? 주인의 말에 두 시비꾼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일거리를 나누었습니다. 난 외양간을 청소할 테니 자넨 소를 먹이게. 넓적 마을 시비꾼 말에 긴 마을 시비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긴 마을 시비꾼은 일찌감치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소가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이 소리쳤지만 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을 지나 언덕으로 산으로 마구 달아났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느라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깨졌습니다. 소는 저녁이 되어서야 멈춰 섰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고삐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그 녀석은 편안하게 쉬고 있겠지? 긴 마을 시비꾼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하자고 해야지? 그러자면 편안하게 일하고 들어온 척 해야 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 찢어진 옷을 여미고 상처를 감싼 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넓정마을 시비꾼도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외양간으로 간 넓정마을 시비꾼은 쇠스랑으로 쇠똥을 퍼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쇠똥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관리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게 쇠똥을 던졌느냐? 관리는 외양간으로 쫓아와 채찍을 집어들곤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그 녀석은 한가롭게 풀밭에 누워 있겠지? 넓정마을 시비꾼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하자고 해야지? 그러자면 편안하게 일한 척 해야 했습니다. 넓정마을 시비꾼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듬고 상처를 감싼 뒤 웃는 얼굴로 칭고를 맞았습니다. 어떤가? 일은 할 만한가? 그럼 소가 풀을 뜯는 동안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왔네. 자넨 어땠나? 외양간 청소가 그렇지 뭐 반나절도 걸리지 않더군. 그래서 나도 한숨 푹 잤네. 그럼 우리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해볼까? 좋네. 그렇게 해서 다음날은 넓정마을 시비꾼이 소를 끌고 나가고 긴 마을 시비꾼은 외양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넓정마을 시비꾼은 일찌감치 소를 몰고 나왔어요. 소는 전날처럼 외양간에서 나오자마자 마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 넓정마을 시비꾼이 쫓아가며 소리쳤지만 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을 지나 언덕으로 산으로 마구 달아났습니다. 넓정마을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느라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깨졌습니다. 저런 소라고 말해주지 않다니 괘씸한 친구 같으니 넓정마을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며 불평했습니다. 괘씸하기는 긴 마을 시비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관리가 외양간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 마을 시비꾼이 쇳동을 퍼서 밖으로 던졌지요. 그렇게 막고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관리는 더욱 화가 나서 쫓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구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괘씸한 친구 같으니 이윽고 날이 저물자 넓정마을 시비꾼이 소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야 소가 달아나면 달아난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지. 긴 마을 시비꾼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자네도 관리가 외양간 옆을 지난다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렇게 서로 잘못했으니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재수없는 집이군. 그래 우리 여기서 나가세. 어딜 가든 이보다 낫겠지. 그들은 할머니 집에서 나와 이 마을 저 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우리 물 좀 마시고 쉬었다 가세. 마침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두레박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내려가 물을 마시고 올 테니 좀 잡아주게. 긴 마을 시비꾼이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금화가 든 항아리였습니다. 여보게 여기 금화가 든 항아리가 있네. 어서 자루를 내려보게나. 넓정 마을 시비꾼은 서둘러 자루를 내려보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자루에 금화를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자루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줄을 당기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넓정 마을 시비꾼은 줄을 당겼습니다. 자루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금화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군. 넓정 마을 시비꾼은 힘껏 자루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우물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는 거기서 푹 쉬게. 긴 마을 시비꾼은 자루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넓정 마을 시비꾼은 자루를 둘러매고 낑낑거리며 걸어갔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자루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열어보면 알 거 아니야. 자루 밖으로 긴 마을 시비꾼이 얼굴을 쏙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그 속에 있었나? 넓정 마을 시비꾼은 당장 자루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자네를 짊어지고 오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네. 네놈이야말로 날 우물 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잖아. 긴 마을 시비꾼이 마주 소리쳤습니다. 알았네 내가 잘못했네. 우리 그만 돈이나 나누세. 넓정 마을 시비꾼과 긴 마을 시비꾼은 그 자리에서 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넓정 마을 시비꾼이 그 맛 돈잎을 더 갖는 것이었어요. 이건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네 3년 후에 우리 마을로 와서 받아가게 3년 후 긴 마을 시비꾼은 약속한 대로 넓정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한시도 그 맛 돈잎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 녀석이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설사 그런다 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넓정 마을 시비꾼은 긴 마을 시비꾼이 찾아올 것을 알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긴 마을에서 날 찾아오는 녀석이 있을 거요. 그때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하고 슬프게 우시오. 이에 꼭 긴 마을 시비꾼이 찾아왔습니다. 넓정 마을 시비꾼의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슬피 울었습니다. 작년부터 씨름씨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에 눈을 감았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넓정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대신 동굴 속에 넣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장례가 끝나자 아무도 모르게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과 갓 죽은 사람들의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넓정 마을 시비꾼이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 금화 둔잎이 아까워 죽은 채 하는 건가 긴 마을 시비꾼이 넓정 마을 시비꾼의 뼘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넓정 마을 시비꾼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굴 속으로 험상굽게 생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얼른 뼈 속으로 숨었어요. 여기서 보물을 나누자고 그들은 넓정 마을 시비꾼 앞에 앉아 훔쳐온 보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글쎄 도둑들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옳지 저기 새로 들어온 시체가 있군 저 시체를 칼로 찌르고 오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갖기로 하세. 난 싫어 시체에 손대면 지옥 간다네. 나도 싫네. 그렇다면 내가 하지. 그러더니 한 도둑이 뚜벅뚜벅 넓정 마을 시비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금화 둔잎 밖기는 다 틀렸구나. 긴 마을 시비꾼이 안타까워 하는데 갑자기 넓정 마을 시비꾼이 크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들아 모두 일어나라. 긴 마을 시비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뼈들이 튀어나가고 흩어지고 굴러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귀신이다. 도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훔쳐온 보물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 였습니다. 조 시비꾼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보물을 나눌까? 좋지. 금화 둔잎 감는 것도 잊지 말고. 그때 도망갔던 도둑들이 다시 동굴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보물이 아까워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른 보물만 갖고 나오세. 도둑들은 조심스레 동굴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넙정마을 시비꾼이 재빨리 맨 앞에 있는 도둑의 두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긴 마을 시비꾼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 밖에 3년 전에 빌린 금화 대신 주는 걸세. 도둑들은 허둥지둥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휴 저렇게 지독한 놈들은 처음 봤네. 3년 전에 진비질 도둑의 두건을 빼앗아 갚다니.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결코 보물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었거든요. 도둑들이 돌아가자 넙정마을 시비꾼과 김마을 시비꾼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시비꾼 모두 보물을 잔뜩 짊어진 채였습니다. 아까 자네한테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네. 하지만 덕분에 보물도 얻고 빚도 갚았네. 고맙네. 나도 고맙네. 자네가 죽은 척 안 했으면 보물을 얻지 못했을 거 아닌가. 두건도 얻지 못하고. 두 시비꾼은 만족하여 가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당라귀를 쫓는 할아버지 옛날에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뭘 하나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딱 하나만 있으면 좋으련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만 뜨면 마주앉아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랍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말도 모르세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자식이라도 훔쳐오고 싶었습니다. 정 그러시면 학교를 하나 세워보시지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시며 내 아이다 생각하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학교를 짓곤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러 갔지요. 그러나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만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 저만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는 하나도 없다니.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혼자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버릇없는 녀석아 너 계속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생쥐나 당나귀로 만들어버릴 거야? 너 같은 녀석을 생쥐나 당나귀로 만드는 일쯤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쥐나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거꾸로는 못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니 저 선생님한테 생쥐와 당나귀를 갖다 주고 자식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얼른 얼른 부엌에 가서 생쥐 몇 마리만 잡아오너라 마구깐에 가서 튼튼한 당나귀도 한 마리 골라오고 갑자기 생쥐와 당나귀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인들은 어리둥절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할아버지가 워낙 서두르는 통에 하인들은 서둘러 생쥐를 잡아오고 당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선생님 여기 필요한 거 다 가져왔습니다. 부디 자식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은 영문을 몰라 눈만 끈뻑거렸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생쥐와 당나귀로 만들 수도 있고 생쥐와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어서 자식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선생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학생을 혼내주려고 농담한 것을 그대로 믿다니요.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실망할 것 같아서 우선 적당하게 얼머무렸습니다. 그럼 생쥐와 당나귀는 여기 놔두시고 3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자 생쥐는 버리고 당나귀는 집에 갔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윽고 3주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 자식 놈은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할아버지는 잔뜩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잡아오면 되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당나귀로 아드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일이 잘 되느라 그랬는지 제가 막 아드님을 만들어 놓자 서울에 사는 관리가 방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리가 아드님을 보더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자기 조수로 데려갔습니다. 잘 키워서 훌륭한 관리로 만들겠다면서요. 할아버지가 감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런 기쁜 일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그 관리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소. 내 그놈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려. 그리고 자식놈을 맡기고 인사 한마디 없다면 그 관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소. 그래요 다녀와서 내게도 자세히 말해주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선생님이 말한 서울의 관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야 아비가 왔다. 어서 좀 나와보아라.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댁나리의 조수 있지 않소? 난 그 조수의 아비 되는 사람이오. 얼른 가서 아비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집 나리가 그랬다오. 우리 아들 놈을 장차 훌륭한 관리로 키우겠다고. 그러나 조수는 할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 알기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도 몰라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 녀석 내가 네 아비라니까. 조수는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할아버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놈 멀리서 찾아온 아비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발버둥 쳤지만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다시 관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여물통을 들고 갔습니다. 이 불효자식 놈아 이걸 봐라. 이래도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길 테냐? 할아버지는 여물통을 조수 앞에 청 내려놓았습니다. 당나귀 여물이 뭘 어쨌다구요? 이걸 먹던 때가 생각나지 않느냐 말이다. 넌 우리 논에서 일하던 당나귀였지 않느냐? 조수는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다시는 못 오도록 멀리 쫓아버리세요. 하인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세상에 아비도 몰라보는 자식이 있다니. 할아버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 펑펑 울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요. 그런가 보. 그 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가 들에 나갔다가 당나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 당나귀에게 쫓아갔어요. 이놈아 니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비도 몰라보던 놈이 집은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서 막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느닷없는 매질에 당나귀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거기 못 써냐? 할아버지는 쫓아가고 당나귀는 달아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을을 뱅글뱅글 돌았답니다. 막내 아들의 피리 농부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약고 꽤가 많았으며 막내 아들은 순진했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이 농부는 매우 걱정이었어요. 저렇게 순진해서야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고민 끝에 농부는 막내 아들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세상을 배우는 데는 양치기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막내 아들은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양털 깎는 법도 배우고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법도 배웠어요. 자넨 왜 양을 치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와서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아는 게 없어서요. 할만해? 네, 양들도 순하고 주인 어른도 좋은 사람이에요. 비료한 것은 없고 없어요. 피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요. 피리라면 여기 있네. 할머니가 보따리에서 피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피리를 불어보았어요. 피리 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양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와, 멋지다. 막내 아들은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불었습니다. 양들도 더욱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다음 날도 막내 아들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불었어요. 양들도 계속 춤을 추었고 날이 갈수록 튼튼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양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양들이 모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양들이 왜들 저러고 있나? 지금 막 춤을 추고 나서 그래요. 양들이 춤을 춰? 한번 보실래요? 막내 아들이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도 같이 추었습니다. 주인도 같이 추었어요. 그러다 피리 소리가 멈추자 양들이 다시 벌러덕 누워버렸습니다. 주인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양들 좀 보시오. 양들이 춤을 추고 있소. 안주인은 주인과 함께 양들에게 달려가 보았어요. 막내 아들은 다시 피리를 불었습니다. 양들도 일어나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추고 주인도 추고 안주인도 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주인 부부는 막내 아들이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양치기를 내보냅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1년 만에 집으로 쫓겨왔습니다. 양치는 것도 못해 쫓겨왔으니 이제 무슨 일을 할래? 농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돈벌이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나 시키고 막내 아들에게는 쉬운 집안일이나 시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큰 아들에게 사과 한 바구니를 팔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쯤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큰 아들은 큰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뭘 팔러 가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쥐 팔러 가요? 그럼 쥐나 되어라. 이윽고 시장에 도착한 큰 아들은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순간 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쥐들은 셀 수도 없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쥐를 풀었다. 성난 시장 사람들이 몰려와 큰 아들을 때렸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둘째 아들에게 오렌지 한 바구니를 팔아오게 하였어요. 이런 일쯤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둘째 아들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뭘 팔러 가나? 할머니가 물었지요? 새 팔러 가요? 그럼 쇠나 되어라. 이윽고 시장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순간 새들이 포르릉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구니는 순식간에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날 막내 아들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갔다 올게요. 우리도 못한 일을 네가 가서 어쩌겠다는 거야. 형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막내 아들에게 포도 한 바구니를 주었어요. 길을 가다가 막내 아들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뭘 팔러 가니? 포도요? 좀 드셔보실래요? 아니다. 넌 포도를 잘 팔겠구나. 막내 아들은 시장에 가서 포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팔고 또 팔아도 포도가 줄지 않았어요. 돈이 자루에 꽉 차고 주머니에 꽉 찰 때까지 포도는 계속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막내 아들이 돈 자루를 내려놓자 농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이도 벌었구나. 그런데 자루가 너무 빵빵해 돈이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꺼내지? 걱정 마세요. 막내 아들이 피디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들이 춤을 추며 자루에서 튀어나왔지요. 주머니에서도 튀어나왔습니다. 농부는 막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짓다 보니 그만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다. 모두 나가서 돈을 벌어오자. 좋아요. 우린 배추를 팔 테니 아버지와 막내는 마음대로 하세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배추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우린 달걀을 팔자. 농부는 막내 아들과 함께 달걀을 팔기로 했습니다. 달걀을 팔기 전에 피리를 좀 불어도 되지요? 달걀 바구니를 앞에 놓고 막내 아들이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자기 달걀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그만해라. 달걀 깨질라. 농부가 놀라 소리쳤어요. 염려 마세요. 막내 아들은 계속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달걀들은 계속 춤을 추었고 막내와 농부도 추었습니다. 달걀들이 춤을 추며 바구니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끝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답니다. 얼마 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짓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내와 아버지가 피리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막내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리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배추는커녕 콩 한 톨도 춤을 추지 않았답니다. 그 피리는 막내 아들이 불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었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아들 죽기 전에 아버지는 속없는 아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친구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하지 말 것 물건을 팔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말 것 먼 곳에서 신부를 구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속없는 아들은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속없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헤어질 때는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또 놀러오게 그 말에 속없는 아들은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역시 반갑게 맞아주었고 헤어질 때는 다시 놀러오라고 하였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속없는 아들은 계속 친구를 찾아갔고 친구는 계속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겨운 친구군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그만 오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밖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도 속없는 아들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없고 하인들만 시큰둥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인들은 속없는 아들에게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소금에 절인 청어 세 마리를 대접했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그것을 가져와 천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라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며칠 후 속없는 아들은 말을 팔러 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일백다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시세를 알아본 후에 팔겠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백다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백다래래서 이백다래리라 다음에 삼백다래를 주겠다고 하겠군. 과연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삼백다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없는 아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사백다래를 오백다래를 주겠다는 사람이 차례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말을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백다래를 주겠다면 당장 팔텐데.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고 이백다래를 주겠다면 당장 팔텐데.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백다래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속없는 아들은 도로 말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음 날 아침에 죽어버린 것이었어요. 속없는 아들은 말가죽을 벗겨 청어 세 마리와 함께 천장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후회하였습니다. 그 즈음 어느 먼 고장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부부가 딸의 신랑감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소를 사러 다니는 척하며 선을 보러 갔지요. 마침 여관집 딸이 밖에 나와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혹시 방 있습니까? 그럼요. 방도 있고 식사도 된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속없는 아들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속없는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관집에서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속없는 아들도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평소 모습이 아닌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갔습니다. 어머, 웬 거지야? 여관집 딸은 속없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뜸 인상을 썼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모른 척하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어머, 거지 주제에 맥주까지 마시네? 아버지, 좀 어떻게 해보세요? 상관하지 말고 넌 가서 춤이나 추워라. 저러다 가겠지.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자 속없는 아들은 여관집 주인에게 하룻밤 신세질 것을 부탁했습니다. 부엌 바닥이라도 상관없다면 맘대로 하시오. 속없는 아들은 부엌 바닥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데 여관집 딸이 살금살금 나오더니 하인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몰래 따라 들어가 딸이 벗어놓은 속옷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청어와 말가죽 옆에 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그날 아침 속없는 아들은 새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왜 이제 오세요? 어제는 당신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밤새도록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여관집 딸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대답 대신 여관집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외양간에 있는 소들도 보여주고 창고에 빼곡히 쌓아놓은 곡식 더미도 보여주고 집안에 온갖 징귀한 물건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예, 네가 이런 대단한 집에 시집 오게 되나 보다. 여관집 여주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관집 딸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여관집 주인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것들은 뭔가? 속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청어와 말가죽에 대한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럼 저 속옷은 뭔가? 혹시 어젯밤에 부엌 바닥에서 재운 거지를 기억하십니까? 무도회에서 맥주를 마시던 거지 말입니다. 그걸 저네가 어찌하는가? 그 거지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속없는 아들은 무도회에서 보고 들은 것 자면서 본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 대개 따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관집 부부와 딸은 얼굴을 붉힌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속없는 아들은 마땅한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방앗간 집 딸이었습니다. 속없는 아들은 소를 사러 다니는 것처럼 하여 선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굴도 얼굴이지만 마음씨가 더 고운 처녀였습니다. 다만 조금 느린 것이 흠이었어요. 저 정도야 고쳐가면서 살면 되지. 속없는 아들은 방앗간 집 딸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속없는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장인 장모님을 뵙고 싶지 않소? 뵙고 싶어요. 아내가 반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옷을 갈아입어요. 난 마찰을 준비시킬 테니.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마찰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준비는 다 됐소? 이제 겨우 옷을 벗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틀렸군. 얘들아 마찰을 다시 들여놓아라. 일주일 후 속없는 아들은 아내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뵙고 싶지 않소? 뵙고 싶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눈 깜빡할 사이에 마찰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아내가 겨우 옷을 입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또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아내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럼 옷가방을 미리 싸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랬다가 가자고 할 때 곧바로 들고 나가요. 옷은 마찰에서 갈아입어도 되니까. 할머니 말대로 아내는 미리 옷가방을 싸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속없는 아들은 다시 아내에게 물었어요. 친정에 가고 싶지 않소? 가고 싶어요. 그럼 옷을 갈아입어요. 난 마찰을 준비시켜 놓을 테니. 연애 때처럼 순식간에 마찰을 준비해놓고 속없는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소? 네. 아내는 재빨리 옷가방을 들고 나와 마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속없는 아들이 빙긋이 웃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니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깨비의 보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홀 어머니가 철부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 했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어린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는 삭 바느질이며 남의 집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일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죠? 어린 것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릴 때마다 홀 어머니는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우물물을 퍼서 마시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을 내다보니 웬 남루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데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저야말로 미안해서 어쩌지요? 저녁을 일찍 먹어서 마침 남은 밥이 하나도 없는데 홀 어머니는 굶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홀 어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홀 어머니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가난한 게 뭐 죄인가요? 저도 이렇게 고생하며 다니지만 저에게 귀중한 보물이 하나 있답니다. 아주머니는 허리춤에서 푸른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 보자기는 정직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 말하면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저는 한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제 말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아주머니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거예요. 홀 어머니는 썩 믿어지지 않았지만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홀 어머니는 물건을 싼 것처럼 묶어놓은 빈 보자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자기야, 보자기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러자 빈 보자기가 갑자기 묵직해졌습니다. 홀 어머니는 보자기를 놓칠 것만 같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진짜 뭐가 생겼네? 홀 어머니는 보자기를 불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는 잔의 나이를 깨워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두드릴 정도로 많았어요. 한참 먹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돌아보니 보자기를 준 아주머니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홀 어머니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였구나. 어릴 때 할머니가 얘기해준 도깨비 보자기가 바로 이거였어. 그 뒤 홀 어머니는 도깨비 보자기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성질 고약한 도깨비 옛날에 아주 착한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이런 소문을 듣고 온 나라에 있는 도깨비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글쎄 그 동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지 뭐야. 정말? 그건 너무 따분한 일인데. 나는 그 사람들이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나도. 여기저기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도깨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 궁리하고 있을 때 나 도깨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 도깨비는 도깨비들 중에서도 성질이 가장 고약한 도깨비입니다. 그런 일이라면 나에게 맡겨. 그래, 나 도깨비라면 그 일을 충분히 잘할 거야. 맞아, 나 도깨비는 낮에도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겠지. 도깨비들은 그 동네에 나 도깨비를 보내자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나 도깨비가 도착한 날도 그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없는 동네로군.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곧 재미있어질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지. 나 도깨비는 먼저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싸움을 붙일 만한 일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아무렇게나 싸움을 붙여봐야지. 그때 마침 농부 두 사람이 나 도깨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새나 요즘 들어 몸이 부쩍 피곤하구먼. 나 도깨비는 옳다구나 싶어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는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어이쿠 이 사람아 왜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자네 맘을 상하게 했나 따귀를 맞은 농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친구의 기분을 걱정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 한 대 더 맞아봐라 나 도깨비는 그 농부의 뺨을 영거푸 세대나 때렸습니다. 자네 도대체 왜 그러나 그제야 따귀를 맞은 농부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른 채 그냥 앉아만 있던 친구도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나 뭐야 그때 나 도깨비가 친구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그러자 두 농부는 시금덕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 도깨비는 농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친구의 정강이도 걷어찼습니다. 드디어 두 농부는 서로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꼬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만 싸우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좀 참아. 그래 이 사람들아 우리 동네에서는 싸움이라곤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렸지만 그러는 한편으로 두 농부의 싸움을 보면서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도깨비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때리고 차고 물어 뜯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는 온통 싸움판이 되었어요.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두 싸움을 했습니다. 음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마을 같군. 나 도깨비는 빙글시 웃으며 그 마을을 떠났답니다. 청년과 도깨비 경상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경상도 일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물물마저 거의 말라가고 있었어요. 전라도에는 가뭄도 안 들고 일자리도 많다던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전라도에 있는 증도라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증도에 도착하자마자 청년은 바닷가에 허름한 천막을 쳤습니다. 부근의 토전을 얻어 농사도 짓고 낡은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가 그날그날 먹을거리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섯달 금음날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는 큰 고사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해준 보답으로 용왕님께 지내는 고사였습니다. 고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모처럼 푸짐하게 먹고 놀았습니다. 청년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년은 낯선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술도 한잔 마시고 거나한 참에 청년은 싸들고 가던 고사떡과 술을 그 사나이에게 권했습니다. 보아하니 이 고장 사람이 아니신가 본데 시장하시면 이 떡이랑 술 좀 드시오. 사나이는 아무 말도 없이 청년이 주는 떡과 술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나이의 몸에서는 심한 노린내가 풍겼습니다. 왜 이렇게 노린내가 심하지? 아마 오랫동안 객지로 떠돌아다닌 모양이군. 청년은 사나이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고 계속 떡과 술을 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정월 보른밤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천막 안에 가만히 누워있자니 자꾸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 보름달이 고향 하늘에도 떠있겠지? 청년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달 구경이나 하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청년이 농사짓고 있는 토전에 몇십 명이나 되는 사나이들이 똥장군을 져 나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남이 농사짓는 도전에서 도대체 뭣들 하시는 거요? 사나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웬 시커먼 사나이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 모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세히 보니 고산날 밤 청년한테 술과 떡을 얻어먹은 사나이였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사나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이 말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도깨비입니다. 뭐 뭐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청년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먹느라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떠났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왔습니다. 사나이가 말을 마치자 청년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청년은 천막 안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천막 안에 있지 그러면 그게 꿈이었나 그럼 그렇지 내 생전 그런 점잖은 도깨비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청년은 그 일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뒤로 3년 동안은 농사도 잘 되고 고기도 잘 잡혔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은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 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막내 아들의 피리 이야기는 스페인의 전래동화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비교적 솔직하고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가 무엇을 팔러 가냐고 물었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태도는 솔직하지도 예의바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솔직하고 예의바르게 말해서 신기한 피리를 선물로 받았지요. 이처럼 동화를 읽으며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함께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